1. 2. 3. 3. 4. 4. 5. 5. 5. 6. 6. 6. 6. 7. 7. 8. 8. 9. 9. 아 힘들다. 아이고 저 당나귀는 늙어서 힘이 없어. 저 당나귀는 늙어서 힘이 없어. 시장에다 팔아봐. 날 시장에 팔아버린다고? 세상에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 일했는데 늙어 힘이 없다고 날 팔아버리다니 주인이 날 시장에 팔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집을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? 내가 늙고 살이 쪘다고? 날 얕잡아 못하가는 큰 코 다칠걸? 너도 늙었다고 버림을 받았니? 월월월월월 건드리지 마 왜 그래? 정말 신경질라 우리 주인은 음악가인데 말이야 내가 살이 쪄서 사냥도 못하고 도둑도 못 잡는다고 날 시장에 팔아버리겠다는 거야 어휴 안됐다 나하고 똑같이 버림받은 신세구나 흥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돼 안되지 가만있어봐 너희 주인이 뭘 한다고 그랬지? 음악가야 왜? 음악가? 그래 우리 큰 도시에 가서 음악가가 되는 거야 음악가가 되자고? 그럼 너 노래 한번 해봐 내가 못 부를 줄 알아? 닭장 속에는 암탉이 꽃이 오고 꽃이 오오 꽃이 오오 꽃이 오오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꽥꽥꽥꽥꽥꽥 배나무 밑에 염소가 맥 닭장 속에 든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배나무 밑엔 염소가 외양간에는 송아지 야 너 노래 잘 부르는구나 야 우리 음악가가 되자 좋아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서 가까운 큰 도시는 브래멘이니까 브래멘으로 가자 브래멘? 좋아 가자 아이고 깜짝이야 고양이다 야야 그만해 휴 야옹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사람들은 말이야 은혜를 모른다고 내가 쥐를 잡을 때는 예뻐해 주더니 내가 늙어서 쥐 대신에 닭을 쫓아다녔더니 아 글쎄 주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거 참 잘됐다 뭐? 잘됐다고? 누굴 놀리는 거냐? 아니 우리랑 같이 브래멘에 갈 수 있잖아 야 쟤는 왜 데리고 가? 우리랑 같이 주인에게 버림받았잖아 난 싫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싫어 같이 가자 어이 참 같이 브래멘으로 가자 어? 브래멘? 그거 뭔데요? 호빵맨? 호빵맨 아니고 브래멘이라고 뭐라고? 아이언맨? 아니 브래멘이라고 아주 큰 도시 이름이야 브래멘에 가서 뭘 하려구냥? 뭐 하긴 가자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 우린 음악대가 되는 거야 음악대가 된다구냥? 너희들이? 에이 설마 너 노래해봐라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꾸두 꼬꾸두 아하하하 아이고 웃겨라 그럼 너 춤춰봐라 흥 잘 봐 올라 올라 샬랑샬랑 셜롱셜롱 그것도 춤이라고 하니? 정말 웃긴다 난 안가 너희들끼리 가 같이 가자 난 안가옹 같이 가 안가 가 안가 그래 가지마 우리끼리 가자 그래 같이 가자옹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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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오다 나는 내일 통닭구이가 된다오 슬픈 오다 슬픈 나의 노래 꼭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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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타가 네 노래가 너무 슬프게 들려 꼭이요 꼭이요 주인이 내일 날 통닭구이로 만들어버린대 통닭구이 아니 왜 내가 늙어 정신이 없어서 신혼 때도 모르고 울었거든 그럼 우리랑 같이 갈래? 어딜 프레멘으로 아주 훌륭한 음악대가 될거야 어때 통닭 통닭이 아니지 암탉 정말이야? 그럼 이런 기쁜일이 있나 내일이면 통닭구이가 될 줄 알았더니 암 대구 말고 나도 음악대가 대구 말고 난 당키 반가워 난 베토벤 반가워 난 나비 난 후라이드 뭐 참 우리 음악대 이름 지어야지 그래 뭘로 하지? 브레멘 브레멘 음악대 어때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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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촌스럽잖아 동물 브라더스 어때? 그게 나 촌스럽다 뭐? 브레멘 음악대 좋은데? 브레멘 음악대로 하지 뭐 자 출발이다 브레멘을 향해서 브레멘 음악대 화이팅 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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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무리 생각해도 촌스러운데 ・ ・ ・ ・ ・ ・ . 아이고... 아이고 다리야.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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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으.. 더 이상 못 걷겠다. 꼬꼬다 날이 어두워졌어 조금만 쉬었다 가자 배고파서 안 되겠어 그래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어 나는 여기서 난 이 나무 밑에서 잘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난 여기가 좋겠다 짜장면 방수육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꼬꼬꼬꼬 콕콕 코OP 야 통닭 아니지 후라이드 시끄러워 왜 그러니 후라이드야 왜 그래 저기, 저기 숲속에 웬 불빛이 보인다 불빛이 모여 뭐, 뭐야? 불빛이 보인다고? 맞아, 우두막집이 있는 것 같다 뭐, 그럼 밥을 먹을 수도 있겠네 야, 넌 먹는 것밖에 모르냐 넌 배고픈 건 못 참아 빨리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, 그래, 그래 가자 야, 좋은 집인데 이 집에 들어가서 자자 혹시 귀신들이 사는 집 아닐까? 괜히 겁이 나는데 그래, 그럴지도 몰라 이런 산속에 외딴 집이 있다는 게 이상해 밖에서 자는 게 좋겠어 야, 야,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? 귀신이 어딨어? 그럼 안에 누가 있는지 네가 한 번 볼래? 어? 갑자기 배가 아프네 아이고, 배야 배만 안 아프면 내가 보겠는데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아이고 모두 조용히 하라고 내가 집안을 한 번 볼게 누가 있니? 밥은 있냐? 아유 두근두근 아유 가슴 떨려 도둑이 있어 도둑이 뭐 뭐라고 도둑 도둑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우와 음식 맛있겠다 그럼 도둑을 집에서 몰아내자 저 도둑을 쫓아버릴 좋은 방법이 없을까? 글쎄 우리들이 한꺼번에 쳐들어가면 어떨까? 아이고 배아파 엄살 좀 그만 펴랑 자 이제 용기를 내서 쳐들어가는 거야 좋아 아 나는 배가 아파서 좀 야 이리와 조용히 자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었겠다 난 잠이나 자야겠다 부하들이 멋진 보석들을 훔쳐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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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 흐어 흐우 품 으응 으응 crian 음 애 African Party Edit 에헿 무핵 귀신이다!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게 뭐야? 동물들이잖아 나는 귀신이다 야, 끈이려다 어허허허허 무섭지 히히히히히히 야 야아 아 왜? 도둑이 벌써 도망갔어? 이놈들이? 어? 어디 혼 좀 나와봐라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야 공격!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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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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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não 아 아 우와! 환대! 동석이 도망갔다 왔어! 우리가 이겼다! 우리가 해냈다고 해! 힘을 모으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구나! 이제 여긴 우리들의 집이야! 야, 우리 이 집도 생겼는데 다 같이 여기서 살자! 여기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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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음악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! 그래! 좋지! 야, 진짜다! 맞아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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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